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점진적 독해 손강이 OT입니다. 이 손강이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잠깐 등장했다가 또 끝날 때 또 잠깐 나올 겁니다. 제가 손만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잠깐씩 인사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자 또선생 수능영어 점진적 독해 손강이 버전입니다. 저는 특이하게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이렇게 스튜디오 버전과 손강이 버전을 따로 올리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버전 제가 칠판 앞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영상이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은 스튜디오 버전을 보시고요. 아 나는 또선생 얼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강의만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손강이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점진적 독해 이 강좌에 대한 OT입니다. 자 일단 점진적 독해는 어떤 강의이고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 또선생 수능영어 페이지 들어오시면 점진적 독해 앞에 기초독해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가 딱 10강만 찍어놨거든요. 이 기초독해는 정말 영어의 기본이 좀 부족한 친구들 주어, 동사, 목적, 보호, 이 1, 2, 3, 4, 5 형식을 구성하는 문장의 성분들을 잘 모르거나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관계대명사 이런 거 조금 정말 영어의 기초들 이런 걸 모르는 학생들은 기초독해를 먼저 수강하시고 아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기초나 안다. 근데 내가 고3 또는 평권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나 또 선생님 문제풀이 듣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독해가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기초와 문제풀이를 이어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진적 독해에서는 수능 난이도의 독해를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권의 몰고사나 평권 수능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독해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초독해에 비해서 문장도 길 거고 단어, 어휘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냅다 여러분 자 독해보세요 이러면 잘 못하니까 제가 문장의 필수성분과 수식어, 거품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점점 짧은 문장으로부터 점점 긴 문장으로 길어지는 독해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가르쳐 왔는데 독해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아예 못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1, 2, 3, 4, 5, 0, 10 이런 것도 배웠고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것도 배웠고 관계병사, 관계부사도 대충 어렴풋하게 다 배웠는데 그거를 제가 독해에 맞게 이렇게 조립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독해를 그냥 독해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기초 독해가 됐건 점진적 독해가 됐건 독해를 해서 저는 여러분 문제 잘 풀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풀려면 점진적 독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점점 길어질 건데 어떻게 길어지냐면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얘네는 그대로예요. 여기에 수식어, 거품들이 붙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컨텐츠의 1번부터 7번까지 저희 교재 챕터를 정해놨죠. 거품 1번 전치사국, 거품 2번 부사, 거품 3번 관계절, 거품 4번 분사 얘네들이 붙어서 문장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를 평가원 기출 문장들 가지고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만한 명사절이나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실전 적용 이 7챕터부터 실전 적용이 거의 이 책의 절반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평가원 최신 수능 6월, 9월 모고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 다 독해할 거예요.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이거 수업 충분히 듣고 우리 실전 적용으로 가면 여러분들 막힘없이 독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OT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업할 건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문장 가지고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장 독해 볼래요? 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독해 볼래요? 고! 하면 여기에 왼쪽 하단에 이렇게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3초 조금 긴 문장이다 싶으면 5초에 카운터가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5초만에 독해 못하죠?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독해를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세요. 알겠죠? 다시 독해 한번 해볼래요? 고! 자 이게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장 그대로인데 아직 이거 좀 독해가 어렵죠? 이 문장의 동사가 막 프로바이드가 동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문장 성분을 잘 못 나눠서 독해가 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독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은 밑에다가 왼쪽 하단에다가 넣어드리니까 자 보고 독해 한번 해보세요. 고! 자 이건 할 수 있겠죠? 페이스가 얼굴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지만 페이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 직면하다는 동사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이 동사가 뭐다? 그렇지 페이스가 동사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매니저스가 뭐가 된다? 그렇지 주어가 된다. 그러면 매니저들이 직면했다. 뭐에 직면했다? 마켓 인센티브, 시장 인센티브에 직면했다.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 문장.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거품들이 조금씩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거라고. 자 이 다음 문장 독해 보세요. 고! 자 여전히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동사. 그렇지 페이스가 동사란 말이야.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였어? 그 지역에 있는 매니저스가 주어였어. 여전히 마켓 인센티브가 이 문장의 목적어였잖아. 근데 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꼈어요? 오브,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꼈다. 얘가 우리가 1강에서 배울 거품 1번 전치사 구예요. 얘가 붙어서 문장이 좀 더 길어지는 거라고. 이해됐죠? 자 이 전치사 구를 묶는 거를 1강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천연 자원 관리자들은 시장 인센티브에 직면했다. 해석 완벽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길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 독해 보세요. 고! 자 가봅시다. 이 문장이 주어 여전히 뭐예요? 그렇지 매니저스가 주어야. 이 문장이 동사 뭐였어? 그렇지 페이스가 여전히 동사고 이 문장에 마켓 인센티브스가 목적어였잖아. 자 아까 거품 1번 뭐 껴있었어요. 오브, 전치사 구가 여기 껴있었어. 근데 앞에 문장이랑 다른 건 여기에 비해서 뭐가 하나 더 낀 거예요? 그렇지. Typically, Ly가 붙은 부사가 하나 더 꼈잖아. 자 얘가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배울 거품 2번 부사예요. 이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드리고 문제에서 계속 묶어내는 연습을 시켜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수업 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치사 묶고 부사 묶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해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독해하면 어떻게 해요? 천연자원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직면한다.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해석도 완벽하게 되잖아. 자 여기에 거품 하나 더 붙을 거예요. 자 이 문장 독해해 보세요. 고! 자 모를 만한 단어는 밑에 다 넣어놔드려요. 독해. 자 원래는 어휘를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독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휘 때문에 아 나 독해 못하네 안 할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는 다 올려드릴 거예요. 독해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그렇지 이 페이스 한 문장의 동사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여전히 뭐였다? 그렇지 매니저스가 주어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마켓 인센티브가 목적어였잖아.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었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인 거야. 여기에 거품 1번 묶였었죠? 오브 전치사 9 꼈었고. 그리고 또 LY 부사 거품 2번. 그러니까 거품 1번 전치사 9 꼈고. 거품 2번 부사 꼈었죠? 자 근데 여기에는 거품 3번 관계절이 낀 거야. 이 관계절이 뭐냐면 명사가 있는데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둘 다 됐. 뒤에서 얘를 수식해주는 절이 낀다는 거야. 자 이것도 챕터 3에서 제가 정확하게 문법적 설명까지 다 해드리고 독해에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절은 뭐라는 거야? 앞에 있는 마켓 인센티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절이 껴서 문장이 길어진 거라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천연자원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완벽하죠? 근데 그 마켓 인센티브 어떤 마켓 인센티브라는 거야? 제공해주는 뭐를?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완벽하게 독해되잖아.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평권의 원문 마지막으로 독해보세요. 고! 자 거품 우리 수식어들 낀 것만 일단 먼저 묶어봅시다. 아까 첫 번째 전치사구 꼈었고 부사 꼈었고 그리고 관계절 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까지라고 그냥 봅시다. 근데 뒤에 하나 더 뭐 붙은 거야. 그렇지 또 전치사구 낀 거라고. 거품 1번, 거품 1번 전치사구, 거품 2번 부사, 거품 3번 관계절. 이렇게 거품 1, 2, 3번이 껴서 문장이 길어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그렇지 매니저스가 주어고 페이스가 동사고 마켓 인센티브가 목적어라고. 완벽하게 해석하면 천연자원 관리자들은 이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 주는 마켓 인센티브에 일반적으로 직면한다. 꽤 완벽하잖아.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2024학년도 수능 23번 제목의 평가원 원문이었잖아. 아까 처음에 이거 독해보세요. 꼬 했을 때 안 됐잖아. 근데 이거 독해하니까 지금 다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오직 뭘 배웠다. 짧은 문장으로부터 점점점 길어지는 독해. 제가 왜 이 강좌 이름을 점진적 독해라고 지었느냐 알겠죠. 어디서부터 필수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1, 2, 3, 4, 5형식 이 필수성분 제가 뼈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뼈대에 자꾸 뭐가 붙을 거다. 거품. 수식어. 그 거품이 뭐 있다? 전치사고, 부사, 관계절, 분사 이런 거품들이 붙어서 문장이 점점점 길어질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시작부터 제가 이 문장 독해해볼래요? 꼭 해도. 주어구, 전치사구, 부사,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관계절, 전치사구. 천연자원 관리자들은 이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마켓 인센티브에 일반적으로 직면한다. 이게 될 거라고. 제가 뭘 수업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OT거든요. 일단 제가 1강에서는 바로 거품. 전치사구, 거품 1번 전치사구를 하기보다는 일단 1, 2, 3, 4, 5형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1, 2, 3, 4, 5형식을 정말 간단한 예문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품 들키는 것, 전치사구 끼고, 부사 끼고, 관계절 끼고, 분사 끼는 것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성분 보여드리는 1강을 정말 짧게 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궁금하다. 내가 이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기초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제 기초 독해 강좌 먼저 듣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거 10강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 2, 3, 4, 5형식 정말 쉽고 짧은 예문들 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요. 제가 점진적 독해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능 난이도에 독해를 한번 하자. 근데 여러분 수능 난이도에 독해를 왜 해요? 문제 풀려고 독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독해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초 독해 강좌 들으시고 이 점진적 독해 강좌, 이 점진적 독해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평권, 기초, 문제 있는 문장들이니까 이 독해 잡고 제 문제 풀이 강좌 제가 정말 기깔나게 설명해드릴 거거든요. 그거 하면 여러분 성적 쭉쭉 오를 거예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독해 강좌를 안 들으려고 하고 문제 풀이 더 듣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중심 내용 파악하기 주제 제목이나 순서 삽입이나 빈칸 풀려면 독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 독해 시각 낭비 안 될 거라고 제가 자부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점진적 독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OT 잘 들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